얘를 이렇게 살짝 얹어요. 혼자서는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빠질 때는 도덕 빠져버리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밑에 잡고 한 사람은 위에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걸어 놓고 그 다음에 혼자 되네. 그런 다음에? 살짝 걸칩니다. 찾아가면서 약간 텐션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조금 더 조이고 너무 많이 쫄 필요는 없거든요. 텐션이 좀 더 맛있습니다. 장보다 또 빠지면 조금 더 조이 되겠죠? 이렇게 하고 닫아 두면 이렇게 이제 끝난 거예요. 여기가 이제 스타트하고 빨간 거 누르면 정지. 정지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거네요. 스타트 버튼을 눌러서 RPM이 이제 40이 나오고 30분 된 여기에서 힐을 돌려주면 힐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스피드가 빨라지고 스피드가 43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반시계로 하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RPM이 스피드가 40미터포 미니시 됐고 실험이 끝나면 스탑을 누르고요. 그게 이제 가장 핵심이네요. 그리고 이게 두께 때문에 높이 조정해야 될 때는 뒤로 돌려서 빼고 볼트를 풀고 그 다음에 얘를 핸드로 돌려주면 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위로 올라갑니다. 시계방향으로 돌리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반시계로 하면 밑으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반시계로 하면 이렇게 높이가 낮아지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높이 맞았으면 볼트를 조여주고 조여주고 요게 핵심이군요. 네네. 볼트 넣고 조여줍니다. 만약에 이정도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손 넣고 조여주고 조여주고 이렇게 밀어 넣으면 되네요. 손으로 넣으면 위험하니까요. 주로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로 밀어주면 좋습니다. 60미터 퍼 미닛으로 첫번째 식선을 결단합니다. 이렇게 밀어 줄게요. 마지막에는 이제 우주하고 같이 잘리겠네. 됐다. 문화기 아멘 솜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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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솜 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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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